이 방송은 스폰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마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상태메시지도 저렇게 되어있구만 아 저거 아니 살려면 해야지 뒤지기 싫으면 해야지 뭐는 어 편집자님이다 어 안녕하세요 일해 빨리 다음주 휴가람서 일하쇼 무슨 농노에요? 아니 농담이야 그만큼 막역한 사이라 이거지 너무 막하는데 막하는 사인데요 막하는 사인데 역한건 역하고 막한건 막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모이게 됐죠 우리가? 그냥 맞아요 그냥 개노답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 하실? 하면 이제 하는거죠 그냥 답도 없이 모였어요 그냥 약간 방송 시작 전에 아니 시작하고 나서 기대하신 분이 좀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를요? 맨날 편집방송 가는데 오늘 이거를요? 혹시 그거 하나요? 해서 생방 처음 보는데 뭐 자야돼서 못 본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애 단 한 분의 니즈를 위해서 저희 셋이 모였습니다 이거를 왜? 편집이 꿀잼입니다 편집에서 이제 그거 한거지 사실 이거는 막 그렇게 재미진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떠드는거라 셋이서 그냥 회의 원래 회의 같은 감청 감청 그 군대에서 아침마다 전투지 보고 하잖아요 그건 같은 거예요 에반게리온 이런데 보면은 막 이제 화상통화하는 것처럼 이제 한 명이 가문데 서있고 이제 나머지 세 명은 이제 최장하겠습니다 하면 전원 끄고 삐용 싱글러 스트라이크 오빠 와 그들이 돌아왔다 보수판수 좌파룸파 이건 못 읽겠다 어 이건 못 읽겠다 일단은 아이마스 아이마스 합방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머독님 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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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싸인 좀 싸인은 모르겠고 내 사인은 정해진 것 같거든 일단 악수 한번 하고 이제 두개골 한 몰으로 인한 저기 대뇌 손상 약간 이렇게 될 것 같거든 악수가 문제가 아니야 그를 만난 것 자체가 악수야 악수 요즘 되게 재미붙인 거 같아 펀치라인 같은 거 만드는 거 저러다 펀치 맞는 거 아니야? 정확해 괜찮아 독타님이 고쳐주실 거야 힐러시니까 그러고 보니까 딜러 있고 힐러 있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마만로 지금 몬스터 스켈레토 한 명 마만몬스터네 지금 소환수 몬스터도 아니고 그냥 소환수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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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12,300원 나누기 3하면은 4,100원 아유 톨 사이즈 값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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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제가 스벅을 좀 좋아해서 그냥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 인간 TCS님 이성균 성대모사 해주세요 아 이성균 성대모사 살려면 또 튜닝 한번 해야 되는데 이미 들어간 거 같은데 설정 예열 한번 해주세요 아 아 아 아 야 오늘의 주문이다 아 요즘 안에서 연습이 안 돼 가지고 요즘 잘 안 돼요 이게 아 초심을 잃었네 초심을 좀 잃었어요 야 봉골레 아 안돼 안돼 아 안돼 야 안돼 아 연습 다시 해야겠어요 지금 덜 풀렸어 봉골레에서 뭔가 아님을 느낀 거야 방치턱에 걸렸어 아 이게 이 시발 이게 끈팬치로 보여? 당연히 미친 사람이야 당신? 아하하하하하하 일상생활 가능? 하하하하하 떡을 세 개나 떡 뭐 떡엔트로 아니 떡트리오네 뭔 소리야 너는 갑자기 미친 사람 갑자기 또 보여줘 갑자기 떡트리아 아니 닉네임이 닉네임이 떡 쑥떡콩떡 무지개 떡이잖아 아 그러네 삼떡이네 삼떡 떡엔트로 같은 거야 약간 떡 떡엔트로는 아닌데 떡트리오잖아 아 네 명치의 쌈바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웃긴 아이디 디레마는 보면 예전에 그 백화점 갔을 때 쓰레기통에 뭐 버리려고 이제 쓰레기통을 봤거든 근데 거기에 그게 있었던 것도 좀 웃긴데 그 초정 산... 그 산탄수 아 탄산수 탄산수 거점만 하더니 산탄에 미쳐가지고 이게 가끔 그런 거 있어 스타벅스에서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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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임으로 부르는 거 있단 말이야 그것도 가끔 웃긴 거 되게 많아 이제 나도 이제 뭐 부재중 경비실이라고 해놨던 말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부재중 경비실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만어 이런 거 막 스 이런 거 달 이런 거 읽기 힘든 것들 막 쑥 쑥떡 엉컹키 쑥떡 막 이런 거처럼 막 엉컹키 쑥떡 엉컹키 쑥떡 아메크 변수판수님 다이어트 실패? 아니요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좀 물어봅시다 몇 킬로에요? 지금 몸무게요? 네 75킬로입니다 와 엄청 많이 됐네 제가 아까 심심해서 예전 사진이랑 최근 사진이랑 비교 사진을 제가 해놨어요 첫 번째 사진이 이제 그 그러네 야 오른쪽 사진 봐봐 미쳤어 뷰봐 저게 하하하하 보정 안 한 거죠? 이거 네 안 했어요 보정 안 한 거고 왼쪽이 좀 됐어 왼쪽이 한 4년 전 4년 전인데 오른쪽이 이번 연도 설날 야 저희 보정 안 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보정을 한 거잖아 진짜 하하하하 지방 보정 했습니다 지방 보정 했죠 지방 보정 야 진짜 대박이다 거의 대격변이죠 대격변? 이 정도 되면 복권을 긁었네요 근데 한 만원 당첨된 거 같아요 하하하하 왼쪽에는 뭘 담고 있네 하필 또 먹을 걸 하하하하 살크업 중인 거죠 이제 살크업 하하하하 그래서 저기 맨 오른쪽에 계신 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성공적으로 살이 찌고 있습니다 어 뭐야 하하하하 살의 이전인가? 저 친구랑 이제 1kg밖에 차지 안 나요 하하하하 야 너 그렇게 막 뛰지 않았잖아 원래 내가 원래 한 60kg 초반에서 중반이었는데 어 갑자기 30kg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살이 확 찌기 시작하더라고 음 자취하고 좀 찌지 않았어 쌉돼지라니 쌉 저 사람 배내주세요 저거 저 쌉돼지라고 한 사람 저 새끼 그 새끼 아뇨 저기 우리 쌈멸치 쌈멸치 아니야 저 사람 쌈멸치인데 저보고 쌉돼지라고 합니다 저거 야 우리 기준에선 너 쌉돼지 맞아 근데 쟤도 나랑 몸무게 좀 비슷할 거냐 아 근데 움파룸파가 자취하고 나서 살이 좀 찌지 않았어? 근데 나는 왜 살 안 찌지? 너는 자취를 안 했어 난 왜 항상 포세이크니지 그게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 여기 은근히 배달 음식은 오는 데가 없다 4시간대에는 없어 그분들도 주무셔야 되니까 으응 먹는 거보다 나오는 게 더 많은 거 같아 방금 소리 약한 저거 같 건가? 플로토스 소리 같은가? 드라곤 소리 같았어 응 나 몸안에 드라곤이 좀 살고 있는 거 같아 그때 그 이후 벤크이이이이이이이 vara 사실 중간에 현타 몇 번 왔거든? 시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딱 이 생각 한.. 한.. 한 서너 번은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하니까 재밌어. 그게 이제 사람에게는 인생의 기회가 세 번이 오잖아요. 한 번이 온 겁니다, 그때. 이미 세 번 다 쓴 거 아닐까? 그게 마지막 기회 있었을 수도 있어. 아니야. 더 생길 수도 있어. 아직 기회가 아닌 걸 수도 있어. 슬프다. 그 중 한 번이 드라군이라니. 슬프다. 나도 다이어트로 한 번 쓴 거 같아. 아니야. 저희 지니한테 막 그런 거 있잖아. 마법 램프 또는 용신한테 막 그런 거 하잖아. 소원을 몇 개로 늘려주세요, 그런 거. 그거 국룰로 안 들지 않는 거야. 국룰로 안 돼. 국룰 위반이야, 국룰 위반 그거. 여기서까지 국룰 들을 줄은 몰랐다. 쿨타임 돌겠지? 그래, 쿨타임. 야, 드래곤볼 쿨타임 1년이었냐? 어, 1년. 어, 1년. 1년이잖아. 드래곤볼 그거 내가 잘 안 봐서 그러는데 그거 한 번 모으고 소원 빌면 또 흩어지냐? 어. 흩어져. 공중에서 7개로 흩어지는데 그 7명이 다 갑자기 달라붙어서 잡으면 되지 않냐? 천노공이 지 거는 지가 잡아. 아. 아, 나 성급. 할아버지 유산이라고. 항상 잡아. 바로 리바운드 하면 되겠네. 쩐다. 아넥! 야! 어. 너 말고. 에이. 어. 대답 안했네? 관등성명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스 안 하면 왜 적은 거야, 도대체? 안 하니까요. 팩트를 적은 겁니다 하스 아직 합니까? 워험모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정규전은 아무리 해도 안 오르더라고요 이주발님 저거 하고 있어요? 하스? 아 제가 1일 미션 해야 되면 그때 옵니다 저 친구가 골드 따지고 가죠 하스고 하면 이제 와서 한 번 미션 깨고 나갑니다 약간 그거네요 골드 셔틀 네 골드 향후에죠 팩 주냐? 오늘 하스 접속하면 팩 3개 준대 아 그거 잠깐 접속해서 말았어요 바로 나갔습니다 팩은 맞네 그래도 팩은 받아야지 와우는 그럼 접으신 거예요? 와우는 하지 말아야죠 왜요 와우 한번 건들 때 되지 않았어요? 와우의 밭이 인생이 있는데 제대로 시게 건드렸었는데 마크도 마크는 재밌었어 와우도 재밌겠지 많은 분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셨어 마크 같은 경우는 와우는 내가 보기엔 별로 좋아해 주실 거 같지 않거든 oner 와우 닉네임 고완님이지 아직 far 소개 그리고 서수길로 바꿨었을걸? 하하하하 갑자기 하하하하 서수길로 바꿨었을걸? 몰라 그 트위치 길드 만든다그래가지고 아이디 그걸로 했었어 하하하하 아이고 미래를 내다본 보험인가요? 하하하하 아이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하하하하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트레인지 우리 알아요? 멤버가 안 누나 이럴는거같아? 아프리카TV 하나 댄서 let me choose 사람이 injur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